안녕하세요. 닥터 피지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머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머스라는 용어는 가지 혹은 구용어로 지자로 표현됩니다. 골반에 있는 세 개의 뼈를 연결하려다 보면 이렇게 푸비스라는 뼈이고요. 이 뒤에는 이스키움이라는 뼈입니다. 이스키움은 우리나라 말로 좌골 혹은 궁둥뼈라고 합니다.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? 자, 우리가 앉았을 때 의자에 앉게 되면 이 부분이 닿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는 뼈 이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좌골, 궁둥뼈, 이스키움. 반면에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푸비스라고 합니다. 푸비스는 치골이라고 하고 두덩뼈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뼈가 물론 이 위에 있는 일리움, 엉덩뼈까지 합치게 되면 가운데 구멍을 만들게 되죠. 그래서 푸비스에서 이렇게 나와있는 뼈와 이스키움에서 이렇게 나와있는 뼈가 만나게 되죠. 그래서 이곳을 바로 가지, 무슨 가지일까요? 이 가지는 궁둥뼈에서 나온 가지고 이 가지는 바로 두덩뼈에서 나온 가지입니다. 궁둥뼈에서 나온 가지는 우리가 이스키야 레이머스라고 하는 거죠. 레이머스는 가지라는 뜻이고 이스키움은 바로 이 뼈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푸비스에서 나온 가지는 뭐라고 할까요? 푸비스에서 나온 가지는 퓨빅 레이머스라고 합니다. 자, 바로 이 부분이 퓨빅 레이머스겠죠. 물론 위로 가는 가지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스키야 레이머스겠죠. 자, 실제 뼈에서 한번 볼까요? 골반뼈인데요. 푸비스에서 가는 가지 퓨빅 레이머스 이스키움에서 가는 가지 이스키야 레이머스입니다. 자, 지금까지 레이머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. 이스키아 레이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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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키아 레이머스